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국가안보전략연구의 공동주최하는 2024년도 한국국제정치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개회식 4회를 맡은 국제정치학회 총무이사 김선일입니다.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히 국민의뢰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의 국기를 향해 예를 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의뢰는 약식구령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의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행사의 주최인 한국국제정치학회의 마상현장님의 개회사와 공동주최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한석희 원장님의 환영사로 시작해 전 국가안보실장 김성환 교수님의 기조연설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지는 오전 세션은 시작이 조금 늦어진 관계로 10시 40분경부터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님의 사회로 자유를 위협하는 국제정치를 주제로 한 세 분의 발표와 토론 그리고 청중과의 질의의 응답이 이어지겠습니다. 12시 15분부터 90분간 이곳에서 점심식사가 있을 예정이며 오후 첫 번째 세션은 차기 국제정치학회 회장인 김태영 교수님의 사회로 자유를 제약하는 국제정치학회의 분쟁을 주제로 한 세 분의 발표와 세 분의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오전 세션과 마찬가지로 청중과의 질의의 응답 시간도 있겠습니다. 이후 약 15분간의 휴식을 갖고 3시 45분경부터는 오후 두 번째 세션이 전재성 서울디 교수님의 사회로 네 분의 정책 전문가들을 모시고 현실에서의 자유와 국제정치라는 주제의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의 기획을 담당하신 이근욱 한국국제정치학회 연구위원장님의 정리보고를 끝으로 오늘 학술 행사가 마무리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마상윤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도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마상윤입니다. 오늘 올해 첫 학술 행사로서 자유와 국제정치라는 주제로 춘계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함께 준비를 해서 회의가 보다 풍성하고 알차게 꾸며질 수 있었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한석희 원장님 그리고 여러 관계자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는 국제정치학에서 익숙하고도 낯선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익숙한 이유는 국제정치학의 졸린 목적이 전쟁 그리고 파괴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정과 자유를 지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낯설기도 한 이유는 국제정치학의 논의가 권력 또는 세력관계에 집중하고 자유에 대한 관심은 종종 주변화 내지 생략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봅니다. 2차 대전 이후 그리고 냉전이 끝난 이후 자유의 확대에 대한 상당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한 기대는 많이 축소되어 있고 우리는 탈냉전기 이후에 새로운 역사적 전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세계화가 자유의 확대만을 가져오지는 않았고 오히려 경제적 불평등과 배제를 초래했다는 인식은 기존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저항과 반대를 낳기도 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에서의 두 개의 전쟁은 물론이고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국제정세 아래에서 자유의 확대에 대한 관심은 잘해야 부차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자유는 오히려 새로운 또 더욱 주목받는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는 그런 역설도 발견이 됩니다.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나타났고 자유를 포괄하는 내용과 의미를 어떻게 새로이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졌습니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성립하고 발전해온 대한민국으로서는 자유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대내적 및 대외적 환경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중요해졌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학술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우리 현실 외교에도 나름의 실천적 시사점을 던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금 이따가 김성환 교수님께서 기조연설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 교수님께서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내시면서 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종종 언급하는 자유가 우리 외교정책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좋은 설명을 해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전과 오후에 걸쳐 총 세 세션을 통해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지겠는데요. 우리 학계의 대표적인 중견학자 그리고 외교 일선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여러분을 모신 만큼 매우 유익한 논의가 이루어지리라 기대합니다. 물론 자유와 국제정치라는 방대한 주제를 오늘 하루에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논점을 드러내는 생산적인 회의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회의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 그리고 학회 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회의장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국제정책회 회장님의 개회사였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행사의 공동주체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석기 원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눈이 좀 안 보여서 안경을 좀 쓰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제정치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많은 전문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유와 국제정치를 주제로 하는 2024년 한국국제정치학회 충계학술대위는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국제안보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다양한 시각들을 살펴보면서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최고의 전문가들을 이 자리에 초청하여 오늘날 국제정치에서 자유가 갖는 중요한 의미에 대해 폭넓게 논의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충계학술대회에서는 앞으로 마주해야 할 글로벌적인 도전과 기회에 대한 심층적이고 폭넓은 대화가 대화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건 가장 중요한 국정철학 키워드는 자유라는 가치였습니다. 자유는 서양정치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였고 서구의 근현대발전사는 자유주의의 변진법적 발전 방안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주의의 기본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경제체제는 자유라는 가치의 현실적인 결과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진화발전된 결과로 그 맥락이 사상적으로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라는 가치를 가지고 국제정치를 이해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해석하는 스펙트럼의 범위에 따라 어떤 것이 자유주의인지 아니면 반자유주의인지를 식별하는 것도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합의가 되어야 어느 정부든 나아가야 할 이념적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정된 이념적 목표를 바탕으로 정교한 정책을 구현해 자유라는 가치를 정책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내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얘기는 자유라는 가치를 통해 국제정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학술회의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자유라는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자유라는 관점에서 현재의 국제정치를 위협하는 도전요인들에 대해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아직도 진행 중인 우크라나와 러시아 전쟁 등을 포함하여 자유의 가치를 위협하는 국제정치에서의 분쟁에 대해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유는 앞으로도 우리가 가치를 보유하고 지켜야 하는 핵심 개념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어떻게 하면 각 개인과 국가가 자유를 존중하고 증진시킬 수 있을지 나아가 국제정치의 복잡한 연결성과 상호의전성에서 어떻게 자유를 유지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과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고민들과 아이들을 함께 나누면서 다양한 시각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는 것은 자유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이해를 확정 발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은 자유와 국제정치라는 주제에 대해 새로운 아이들을 찾고 지식을 공유하며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학술 대회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모색하고 국제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을 것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함께하는 이 시간이 모두에게 지적인 영광과 풍요로움을 감겨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님의 환영사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님의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자유와 국제정치라는 주제로 뜻깊은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특히 저에게 기조연설을 할 기회를 주신 한국국제정치학회 마상윤 회장님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석희 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유와 국제정치는 가깝게는 탈냉전 직후, 멀게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자유진영을 중심으로 자유와 국제정치 양자 간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자유주의 국제질서, Liberal International Order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초강대국으로 등장하면서 자유진영의 국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동맹 그리고 우방국들과 함께 구축한 체계입니다. 자유무역을 도모하고 환율 안정과 국제수지 조정을 위한 IMF와 IBRD 설립과 역할을 확대하며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다자협력이 질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미국은 압도적 군사력과 자유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이러한 질서를 유지해왔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의 동맹 세력들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자유무역의 가치를 유엔과 같은 다자주의 국제안보기구 그리고 IMF, IBRD와 같은 국제금융기구를 통해서 구현했던 것입니다. 미국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지키는 국가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했고 이에 도전하는 국가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면서 질서를 관리해왔습니다. 특히 냉전기 국제질서는 규칙기반 국제질서, Rule-Based International Order였습니다. 개별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고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을 금지하며 인권을 증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칙이 존재했습니다. 이는 자유진영이 공산진영에 대해서 정치, 경제 그리고 도덕적 우위에 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우위는 결국 냉전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냉전 중식의 결과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구공산권 진영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탈냉전기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중대한 분기점이 된 사건은 바로 보수니아 사태였습니다. 그 공산권 지역에서 발생한 보수니아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되자 미국이 주도하는 네이토가 1999년 3월 24일부터 6월 10일까지 세르비에 대한 공습을 당했고 그 결과 보수니아 사태가 해결되면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상이 그 절정에 달했습니다. 물론 미국이 유엔 안보를 우회해서 네이토를 통한 군사적 해결을 추구한 것은 일견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후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권력이 자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체계적으로 짓밟을 때 그 주권은 존중받을 수 없다는 점이 보수니아 사태를 계기로 새로운 규범으로 등장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의미 있는 진전이었습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가 주권 존중의 원칙을 남용하게 되면 국제사회 구성원들이 연대에 의해서 응징당할 수 있다는 실질적 사례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2001년 발생한 9.11 테러는 미국 주도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유럽이나 중동 등지에서 테러가 많이 있었지만 미 본토를 겨냥한 대규모 테러는 9.11이 처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뉴욕과 워싱턴이 테러로 인해서 엄청난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이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게다가 2007년에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바치고 있는 미국의 경제력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무역자의 호화, 자본자의 호화, 민영화로 대표되는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의 대안으로서 정부 주도의 점진적 경제개혁, 조화발전, 주권존중을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베이징 컨센서스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은 일당 독재를 기반으로 국가주도 자본주의의 확산을 도모하는 베이징 컨센서스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지만 워싱턴 컨센서스의 대안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가 3년 만에 금융위기로부터 신속히 탈출한 모습을 보이면서 워싱턴 컨센서스는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을 전후에 아프간과 이라크 군사 개입으로 지친 미국이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상대적 약점을 드러내면서 여타 주요 강대국들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강대국들이 규칙보다는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고 서로 경쟁하는 양상이 현저하게 나타났습니다.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수정을 시도함으로써 기존 질서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자는 이를 지정학에 귀한 Return of Geopolitics라고 명명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2017년 1월 미국의 도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 미국 내부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미국 내 질서, 평화, 번영이 무너지고 있는데 나라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미국이 이른바 해결사 노릇을 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백인 중산층과 노동자들의 마음을 읽어낸 데 기인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에 내재한 신고립주의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도전 요인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 그리고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리고 미중 전략 경쟁 등과 같은 지정학, 그리고 지경학적 경쟁과 미국 내부의 정치적 양극화라는 도전 앞에 과연 자유와 국제정치의 운명적인 만남, 다시 말해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지속될 것인지 그리고 지속된다면 미국이 이를 계속 주도할 수 있을지에 관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유지 여부는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좌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자유에 바탕을 둔 규범이 여전히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가의 행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자본주의 경제를 운영하는 유럽과 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들, 이른바 글로벌 노우스 국가들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핵심 지지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중 전략 경쟁 격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가 국제질서 재편의 주요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의 계도국 130여 개 국가를 가리키는 글로벌 사우스는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유럽 및 동북아의 선진 50여 개 국을 뜻하는 글로벌 노우스의 지배에 저항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는 인도, 브라질, 사우디, 인도네시아, 남아옹 등이 각자 또는 서로 연대하면서 그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에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대부분이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중국의 공세적 침투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표출했습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사우스에 속하는 국가들이 글로벌 노우스의 자유민주의 국가들을 이른바 지배 세력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외교의 접촉면을 넓혀가야 합니다. UN SDG를 글로벌 사우스와 함께 실현해 나가겠다는 선진 자유주의 세력의 의지와 국제적 다자기구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스스로 진화해 나갈 수 있는 유연성, 리질리언스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기구와 제도들이 규칙을 보다 잘 구현할 수 있도록 스스로 변화하고 개혁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UN도 개혁이 필요하지만 아직도 성과가 매우 미진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해온 국제통화기금은 중국이 주도해서 만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를 세계 금융질서의 한 축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세계화가 국내외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가운데 선진국 내에서조차 포퓰리즘이 득세하여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회의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다자기구, 금융기구, 민주주의 국가 등이 스스로 잘못을 개선해 나가는 탄력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지속가능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주도해온 미국이 힘과 의지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질서를 바라보는 중국과 러시아의 시각이 미국과 현격한 차이를 보일 때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들의 입장과 정책을 고수할지는 미국의 힘과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미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화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여타 강대국의 힘을 크게 능가합니다. 국방비, 4차 산업 주도의 경제력, 그리고 문화적 매력에 있어서 미국의 힘은 여전히 강합니다. 2023년 미국의 GDP는 26조 9천억 달러이고 국방예산은 8,579억 달러입니다. 반면에 중국의 GDP는 17조 7천억 달러이고 국방예산은 2,248억 달러입니다. 다시 말해 GDP는 중국이 미국의 3분의 2, 국방예산은 4분의 1입니다. 중국의 실제 국방예산이 공식 예산의 두 배라고 쳐도 미국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렇게 볼 때 자유주의 국제조사가 유지될지는 미국의 힘과 의지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미국이 더 이상 국제 문제에 개입하기를 꺼릴 때 즉 미국이 보유한 힘과 또 사용할 수 있는 힘 사이에 간극이 커질 때 자유주의 국제조사에 대한 여타 국가들의 신뢰도는 급격히 저하될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힘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조사를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주도하려는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의지가 충분치 않다면 자유주의 국제조사의 지속을 원하는 국가들 간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자유와 국제정치도 건설적 만남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자유와 연대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유주의 국제조사 위지를 위한 세 가지 조건으로부터 우리 외교의 방향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로벌 사우스에 대해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네트워크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개혁을 위한 적극적 자세를 우리가 견제하며 자유주의 국제조사 위지를 위한 국제적 연대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유와 국제정치의 운명적 만남을 통한 한국의 국익을 증진하며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비전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생산적인 만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전 국가안무실장 김성환 교수님의 기조연설이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세션에 들어가기 전에 전 참석자가 함께하는 기념촬영 시간이 있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국가안무실장 김성환 교수님은 더는 거짓말 바를 기념촬영까지 전국에서 연소가 evening 또한 상황을 전국으로 보주십시오 해지기회가 광고